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77.6%가 윤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. 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이 가장 많았습니다.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10곳 중 6곳이 주 52시간제 등 노동개혁을 꼽았습니다.